대추에 대한 건강에 대한 10가지 이점과 위험요소, 대추의 정확한 조리법, 대추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거나 차례상 결혼식 등 관원상제에 빠지지 않는 과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선 속을 편안하게 하며 오장을 보호한다. 또한 오래 두고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늙지 않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대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추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대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대추 꿀팁 레시피까지 대추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추는 세계 3대 미녀 중 하나인 양귀비가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대추 3개를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추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효능들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경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대추의 갈락토스 성분이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에게 천연 신경 안정제인 대추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 대추는 히스테리 증상을 치료하는 주요 약재로 쓰이고 쓴맛을 내는 약의 단맛을 내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또한 대추의 단맛이 은은하게나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켜 불안감을 줄여주고 스트레스를 지켜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의학에서는 불면증을 개선하는 약재료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만성통증 및 염증 완화 효과 나이가 들수록 몸에 안 아픈 곳이 없다고 표현하는데요. 특히 만성적인 통증이나 염증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대추에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항염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과 염증 배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3. 피부 개선 및 노화 방지 효과 대추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주름을 개선하고 기미 등의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촉진하여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대추에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귤보다도 2.8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4. 비염 완화의 도움 대추의 사포닌 성분이 코 속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이면 더 심해지는 비염에 대추만 한 것이 없는데요. 비염과 함께 천식이 있는 경우는 도라지와 함께 다려서 드시면 비염은 물론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심혈관 건강 유지 대추에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폴리페놀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적추를 돕고 식이섬유는 혈압 조절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추의 효능에는 갱년기 완화의 도움, 두뇌 활동 개선, 항암 효과 소화 개선, 눈 건강의 도움, 면역력 강화, 변비 예방, 다이어트의 도움 등 너무나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1. 고구마 고구마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압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촉진하여 건강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구마와 대추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체내 흡수 효과가 높아지고 다양한 영양소를 조화롭게 공급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고 합니다. 2. 계피 계피는 혈관을 확장하여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로 향하는 혈관을 확장시켜 추운 증상을 완화하고 자궁이나 전립선 주변의 혈류도 촉진하여 발기부전이나 생리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피는 매운 향신료로 단독으로 섭취 시 위나 식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추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계피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역할을 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대추를 드실 때는 계피와 함께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3. 생강 대추와 생강은 최고의 궁합인데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차가운 수족 냉증과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은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효능은 탁월하지만 식도와 위장점막을 자극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대추는 생강의 자극성을 부드럽게 해서 생강의 단점을 상쇄시키고 서로의 장점은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쇼가울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의 소화를 돕고 몸이 냉한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추 레시피 알려드릴 텐데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어 좋은 대추구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대추를 깨끗이 씻어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냄비에 대추, 생강, 물을 다 넣고 1시간 반 정도 푹 끓여주시는데요. 강불에 올렸다가 팔팔 끓으면 약불로 불 세기를 줄인 뒤 뚜껑을 덮어 가열해 주시면 됩니다. 더 편하게 하시려면 압력밥솥에 밥을 하듯이 취사하면 시간은 단축됩니다. 대추를 끓이면 생기는 하얀 가루는 사포닌입니다. 푹 끓인 대추는 재 올려 주걱으로 꾹 눌러가며 내려주세요. 한 번 채 다 걸러지면 남은 껍질에 생수를 조금 넣어 한 번 더 재내려주세요. 걸러진 대추즙은 냄비에 다시 넣고 약불로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처음에는 보글보글 끓지만 시간이 지나면 퍽 소리가 나면서 묵직하게 끓어오르는데요. 그러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대추구는 완전히 식힌 뒤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되는데요. 비염과 감기 걱정 없이 겨울 내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추와 상극인 음식 1. 우유 대추 속 비타민C가 우유의 단백질 성분을 굳게 해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려면 대추를 먹고 이 시간 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파 비위를 보양하는 대추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는 대파를 같이 먹게 되면 소화 불량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 음식의 조합은 서로의 맛을 상쇄시킬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상쇄시킬 수 있어 좋지 않습니다. 3. 오이 또는 무 무에 함유된 아스코르브산 페록시다이제와 오이의 비타민 분해 효소가 대추의 비타민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대추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성인 기준 57개 정도입니다. 대추는 말렸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여 항산화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건대추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말린 대추는 당도가 높아 당뇨인들은 섭취 시 생강이나 계피를 함께 사용하시고 장기간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이나 간질환이 있는 경우도 다량 섭취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건강에 필수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건강에 좋은 검은콩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검은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 불리는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여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검은콩은 일반 콩보다 노화 방지 성분이 4배 더 뛰어나며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최고의 안티에이징 식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검은콩의 다른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셔서 검은콩에 대한 놀라운 효능과 꿀팁 레시피까지 모든 정보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 흰머리와 탈모 예방 검은콩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시스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도 검은콩에는 우유의 3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모발 성장 및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검은콩에는 토코페롤과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여 모발을 탄력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흰머리와 탈모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2. 당뇨병 예방 검은콩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어 소화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과 혈당,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중년 여성을 위한 도움 검은콩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이지만 특히 갱년기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콩은 일반 노란콩과 비교할 때 이소플라본의 양은 적지만 체내에 흡수되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월경 전 증후군과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 검은콩에 함유된 레시틴 성분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레시틴은 치매를 유발하는 성분을 억제하여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검은콩은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어 체내 활성 산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피부에 탄력을 더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비만 예방 검은콩은 저지방이면서도 고단백 식품인데요. 단백질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고단백 식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 속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식사량을 줄이고 칼로리 섭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과 같은 블랙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성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복부비만 위험이 26%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은콩의 효능에는 심장 건강 개선, 암 예방 성인병 예방, 빈혈 예방, 혈액순환의 도움 등 많은 효능이 있어 우리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은 영양만점 음식입니다.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1. 두부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다양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콩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 혈당 변동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두부와 함께 섭취 시 시너지가 배가 되어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두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위에 카드를 눌러 그 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2. 미역과 다시마 검은콩의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면 요오드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미역, 다시마 등 비타민이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히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검은콩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를 상호 보완하여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 식초 식초와 검은콩은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조합인데요. 식초는 몸에 쌓인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고, 검은콩은 몸에 쌓인 독성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여 함께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방분해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초가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의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검은콩 건강하게 먹는 방법 검은콩은 트립신저해제로 인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트립신저해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100시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콩을 섭취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콩밥으로 섭취하여 소화 흡수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콩밥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콩을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콩 삶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을 쉽게 먹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우선 검은콩은 1컵 준비해 주세요. 1. 검은콩은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요. 2. 깨끗하게 씻은 검은콩은 물 2컵을 부어 20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3. 20시간 이상 불린 검은콩은 압력밥솥에 넣고 물은 소주잔 한 컵 정도만 부어 주세요. 4. 백미 취사로 눌러주시면 밥처럼 물기 없이 아주 맛있는 보약 콩이 됩니다. 소화도 잘 돼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검은콩만 드셔도 맛있고 밥 위에 올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검은콩 꿀팁 레시피로 검은콩 두유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검은콩은 깨끗이 씻은 후 물 4컵을 부어 최소 12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2. 냄비에 불린 콩과 물을 그대로 다 넣고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 3. 끓어오르면서 나오는 거품은 걷어내줍니다. 4. 중불로 줄여주세요. 콩이 익으면 둥둥 뜨기 시작하는데요. 주걱으로 두어 번 저어준 후 약 5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6. 잘 익은 콩은 체에 걸러내어주세요. 콩물도 잘 챙겨주세요. 7. 믹서기에 콩과 삶은 콩물을 넣어주세요. 자작하게 갈아주세요. 8. 아몬드와 소금도 추가한 후 믹서기에서 곱게 갈아주세요. 두유의 농도는 콩물을 추가하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9. 컵에 따라주시고 당도는 꿀이나 올리고당을 넣어 입맛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검은 콩 두유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으며 폐경기 여성의 뼈 건강에도 매우 도움이 되므로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길 추천합니다. 부작용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 시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소화장애나 가스 형성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을 섭취하시고 12시간 이상 불려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은 콩은 칼륨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검은 콩 효능에는 1. 흰머리와 탈모 예방 2. 당뇨병 예방 3. 중년 여성에게 도움 4. 치매 예방 및 노화 방지 5. 비만 예방 검은 콩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두부, 미역과 다시마, 식초, 검은 콩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검은 콩에는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가 있어서 12시간 이상 불린 후 충분히 삶거나 찌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한 음식을 잘 챙기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